제가 이건 지금 여기서 아예 쿨하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정말 무조건 믿고 보셔도 되는 저만의 책 고르기 필살 노하우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고요. 안녕하세요. 리터러 슈퀴 채널 언어의 종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VBIP 인문화풋클럽 멤버십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또 굉장히 자주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에 대해 제가 조금 상세한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질문의 버전들이 살짝 다양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 다양성의 중심을 관통하는 나름의 메타 컨셉을 정리해보자면 대략 이렇게 개념화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대표님이 VBIP 인문화풋클럽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선정도서를 두고 종종 현대판 고전이란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 현대판 고전이라는 건 어떤 책을 의미하는 건가요? 또 이 현대판 고전은 그냥 시중의 일반 책과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 이 현대판 고전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책은 그게 어떤 책이든 간에 특정한 학문 분야를 다룰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그게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경제학이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역사학이든 등등등 여튼 뭐든 간에요. 그리고 어떤 책이 특정 학문 분야에 속한다면 크든 작든 그 학문 분야에서 다루는 특정한 주제의식 즉 그 책만의 특정한 탐구 영역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번 달이죠? 이번 6월 우리 VBIP 인문화풋클럽 멤버십 프로그램의 추천 선정도서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번 6월 우리 풋클럽의 선정도서는 아주 크게 보면 인지심리학 분야 그리고 더 자세히 파고들면 교육심리학 분야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깊게 투파보면 창의성이라는 주제의식 즉 창조적인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속칭 이 창발적인 천재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 이렇게 창의성의 본질을 캐내려는 것이 이번 6월 우리 VBIP 인문화풋클럽의 탐구 영역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창의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과연 몇 권쯤 될까요? 한 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서점 사이트에 가보세요. 뭐 아니면 도서관 사이트에 가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검색창에 창의성이라고 한 번 쳐봅시다. 총 몇 권쯤 나오나요? 최소 10수권부터 많게는 수십 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다 읽을 수 있나요? 아니 다 읽어야만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럴 필요조차도 없는 문제고요. 왜냐하면 이 책들 중에 99.9% 가까이는 사실상 무익하고 실익이 없는 책들이기 때문이에요. 안 봐도 그만. 보면 시간 낭비인 그런 허섭한 책들이란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추천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념이 일종의 파레토 법칙이란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 개념을 아카데믹하게 토파 보는 건 좀 부담스럽고 그냥 일반 대중을 위한 양산력, 보급판 수준으로다가 한 번 그냥 가볍게 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처드 코치라는 작가가 쓴 저서 80대 20의 법칙이란 책을 한 번 읽어보세요. 글이 썩 나쁜 책은 아닙니다. 뭐 제법 괜찮아요. 물론 현대판 고전은 절대 아니지만요. 자 그럼 얼추 정답이 나오죠. 이 0.1%에 해당하는 매우 유익하고 실익이 있는 책. 그래서 우리가 안 보면 큰일 나고 읽으면 그 엄청난 자원과 정보 등을 아주 쉽고 빠르게 얻는 책. 그게 바로 현대판 고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시간 낭비를 줄이고 체력 낭비, 정력 낭비 등을 없애는 책. 그래서 특정한 주제의식, 특정한 탐구 영역에서 그 책 딱 한 권만 읽어도 그 분야를 장악할 수 있는 책. 그게 바로 매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우리 BBIP 인문학 북클럽 선정 도서들의 실체라고요. 자 그럼 이 현대판 고전들의 구체적인 콘텐츠 특징이 뭐냐. 우리는 또 이걸 알 필요가 있겠죠. 따지자면 이게 진짜 알맹이니까요. 이 알맹이를 하나씩 일일이 다 상설해 드리자면 뭐 거의 책 한 권 분량은 될 텐데요. 그냥 여기 이 영상에선 조금 간단히 아주 거시적인 빅피처로만 메타 컨셉을 좀 해드리자면 저는 현대판 고전의 특징을 총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더리티예요. 한마디로 그 책의 저자가 그 학문 분야와 그 주제의식을 제대로 탐지하고 탐구할 만한 그런 권위가 있는 학자나 작가인지 그걸 주시하는 거죠. 우리가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가끔은 메신저를 따져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 날개에 붙어있는 저자의 프로필 부분 전 우리 VBIP 인문학 북클럽 선정 도서를 고를 때 이러한 저자의 이력, 또 양력, 뭐 경력 심지어 필요시한 그분의 학적이나 학벌 같은 요소 등도 현대판 고전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꽤 가중치를 둡니다. 자, 두 번째는 역사성이에요. 전 사실 거의 모든 책은 그 성격상 많든 적든 간에 어느 정도는 역사책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봐요. 이번 달 우리 VBIP 인문학 북클럽의 선정 도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막 닥자 붙자 책 시작부터 창조성을 키우는 땡땡가지 방법,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땡땡가지 사고 스킬,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 뭐 퀀텀 지니어스, 뭐 이딴 슬로건들로 뜬금없이 출발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창의성이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 또 인류 역사의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 창조란 개념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구성되었는지, 심리학이란 학문에선 천재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심리학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인지심리학계의 동향, 이런 걸 다루면서 동시에 창의성의 요건이 뭔지, 창조성을 기울이면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천재라 불릴 수 있는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누구였고, 그들은 어떤 조건들 덕에 이토록 비범해질 수 있었는지, 이렇게 책 속 구석구석마다 역사성이 개입되어 있다고요. 게다가 이번 선정 도서는 역사적인 천재들 사례까지 많아서, 일종의 아주 고급스러운 웰메이드 평전 느낌까지 있죠. 그러니까 현대판 고전인 겁니다. 지식과 개념 등을 다루되, 그것들을 일련의 상황과 맥락들, 또 기타 유기적인 역사적 백그라운드와 접목시켜서, 아카데믹하게 구체화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프레임이에요. 한국어로 치면 뼈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저자만의 확고한 시각과 비전, 일종의 학문적 패러다임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뼈대와 패러다임이, 그 학계에서 매우 가치 있는 아카데믹 담론으로 취급돼야 한다는, 이른바 학술적 차원의 최전방위성도 띄워야 하고요. 전 그냥 사실만 나열되어 있다거나, 그저 정보들만 쭉 열거되어 있는 책들엔 1도 관심이 없어요. 저번 달이죠. 저번 우리 VBIP 인문학부클럽 5월에 추천 선정도사였죠. 하버드대의 그 전설적인 원로 교수가 자신의 그 책 속 공부법 파트에서 했던 조언,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부분의 팩트 공부, 즉 사실과 정보에 대한 공부는 아주 빠르게 잊힌다. 중요한 건 이러한 팩트들을 제대로 종합하고 정리한 모종의 뼈대가 되어줄 원리들, 바로 그 원리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짜 공부다. 혹시라도 이 기억이 벌써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저번 5월 우리 VBIP 인문학부클럽의 네 번째 전자책, 핵심 쟁점 정리집 12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를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실과 정보들만 다룬 책이 아니라, 그러한 팩트들은 당연히 다루는 거고, 그러한 사안들이 어떻게 학술적으로 종합 정리돼서, 이 세계를 어떻게 더 한층 유미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러한 해석의 틀, 또 해석의 프레임, 그리고 해석의 패러다임, 쉽게 말해서 저자 고유의 이론화가 아주 명확히 제시된 책, 이렇게 이론적인 뼈대가 담겨있고, 작가 특유의 이론적인 시각과 비전이 담긴 책, 그리고 그 같은 이론적 견해가 학계에서 매우 진지하게 공론화되는 책, 이러한 요소들을 갖춘 양서들이 바로 제가 정의하는 현대판 고전의 본질입니다. 또 제가 매달 우리 VBIP 이문학부클럽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책을 고르고, 그달의 책을 선정짓는 선택 기준들이기도 하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주 흥미를 가질 법한, 그런 실제 응용사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 찍겠습니다. 제가 이건 지금 여기서 아예 쿨하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작년이었죠? 2021년 5월, 우리 VBIP 이문학부클럽의 주제가 세계사였습니다. 크게 봐서 역사학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세계사 하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뭔지 아세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아니면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쇠요. 이 두 책 모두 제가 여기 언어의 좋은 채널 속에서, 전체 공개 영상으로 해설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다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하시면 지금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2021년 5월, 그때 제 인문학부클럽 멤버십에선, 이 두 책 중 어떤 것도 선정도서로 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책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 책이 대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보고 계셨던, 이 화면 속의 이 책입니다. 왜 이 책이 당시 우리 북클럽 멤버십의 선정도서가 됐냐면요. 이 책이 총균쇠나 사피엔스 등에 비해서 저자의 프레임이 훨씬 크고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총균쇠도, 사피엔스도 각자 나름대로의 뼈대는 있어요. 하지만 총균쇠의 이론 안에는, 이 사피엔스라는 책의 메타 컨셉에 대한 비평적 견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북클럽 선정도서의 이론적 메타 컨셉에 대한 비평적 견해 역시 전무합니다. 저자의 담론 자체가 다소 국소적이고 일면적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건 사피엔스도 마찬가지예요. 사피엔스의 눈이 안에는 총균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북클럽 멤버십 선정도서의 저자가 역사라는 이 세계사 이론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피엔스의 담론 역시 다소 국지적이고 단면적인 측면이 크다는 뜻이죠. 자, 그럼 화면 속의 이 책,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는 총균쇠와 사피엔스라는 책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는 얘기냐? 그렇습니다. 이 두 책 각각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고 어떤 점에선 세계사를 보는 패러다임으로서 결함이 있는지. 우선 두 가지 이론 각각에 대한 비평적 견해가 당연히 제시되어 있고요. 나아가 이 두 가지 해석의 틀을 넘어서는 제3의 대안적인 세계사 이론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돼야 할지. 저자만의 고유한 해석의 틀과 그 독자적인 시각, 그 독자적인 비전 등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겁니다. 학술적으로 종합 정리가 잘 돼 있는 현대판 고전이란 것이요. 책 한 권으로 딱 그 책 한 권 읽는 효과를 주는 책 때, 책 한 권으로 최소 3권 이상 읽은 듯한 효과를 주는 책. 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 겁니까? 당연히 후자를 택하는 게 정상이고 똑똑한 것 아닐까요? 자, 이게 바로 제가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의 추천 도서를 선정하는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제가 제공해드리는 제 북클럽 멤버십의 선정 도서 정보를 정말 무조건 믿고 보셔도 되는 저만의 책 고르기 필살 노하우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고요. 자, 우리 언어의 종원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종원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드릴 텐데요. 바로 이 고정 댓글에 적힌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바로가기 링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의 가입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통 링크를 클릭하면 강의 신청서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점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었던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채널 안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고 멤버십 가입을 했었죠. 이제는 바로 이 구글 문서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해주는 방식으로 멤버십 가입 방법이 바뀌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인문학 북클럽의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하시는 방식 등도 전부 우리 상담사분들이 강의 신청서 양식에 아주 꼼꼼하게 미리 작성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에 새로워진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의 모든 콘텐츠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워진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의 가입 방법. 지금 이 영상 밑에 달린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양식 작성하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에 유튜브 채널 안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구글 클래스룸에서 북클럽이 운영될 때 또 하나의 특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달에 가입하신 해당 월별 자료들 일체를요 개인적으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4시간 북미팅 생방 강연 영상까지도요. 자 우리 언어의 정원이 새롭게 론칭하는 이 메타 컨셉 지식 에세이 클래스의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정원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언어의 정원 전용 카톡 상담 링크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드릴 텐데요. 바로 이 링크가 우리 언어의 정원 전용 카톡 상담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1대1 카톡 상담 링크를 통해서 우리 상담사 분들의 안내를 받아 우리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점이 바로 현재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VB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르다는 의미죠. 또 구체적인 비용과 구글 클래스룸 이용 방식 등도 우리 상담사 분들이 구글 문서의 강의 신청서 양식으로 미리 꼼꼼하게 작성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편하실 때 1대1 카톡 상담 링크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우리 상담사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 신청서 양식을 링크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의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난 그냥 상담 다행히 귀찮다. 난 그냥 바로 가입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아예 여기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서 강의 신청서 양식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직통 링크도 함께 걸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메타 컨셉 지식 에세이 클래스 가입법. 일단 첫째는 1대1 카톡 상담 링크로 강의 신청서 작성하기. 또는 그냥 바로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양식 작성하기.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